음.. 그래 빨개 엄마가 약 발라주고 우리 로또 간식 하나 줄게 어? 그러면.. 믿지는 장사 아니지? 로또야 귀 청소 한번 하고 약 바르고 간식 하나 먹으면 되지만 그럼 뭐 손해보는 장사 아니지? 손해보는 장사 아니지? 이렇게 봐 물기가 빨가네 날이 더워가지고 자 이제 연거집어 자 연거 집어넣고 비켜쌤이 빨개 잘 발라졌나 아들 보자 자 한번 더 바르고 빨개 빨개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봐 엄마 봐 응 땀띠 같아 빨갛빨 같아 귀 좀 귀 좀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네 우리 로또 오구 잘했어요 오구 잘했어요 우리 로또 엄마가 간식 큰 거로 줄게 에헤헤 엄마 손 좀 줘봐 엄마 손은 손은 괜찮은가 이쪽 손 이쪽 손 줘봐 엄마 손 줘봐 손 엄마 손 줘봐 손은 괜찮네 발 발 발도 괜찮네 여기 조금 빨갛긴 한데 어디 봐 엄마 봐 여기 약 조금 바르자 자 엄마 손 줘봐 발도 조금 바르고 자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너 엄마한테 또 인상 쓰고 있어 지금 어? 로또야 엄마가 이렇게 약 발라주고 있는데 엄마한테 또 인상 쓰고 있어 응? 어디 봐 어떻게 인상 썼어 로또 엄마서 엄마한테 인상 썼어요? 어? 에헤헤 로또 이익이어 요기 요기 헷갈리